네, 킹콩입니다. 수능 영어 일러두기 10가지 테마. 수능 영어 일러두겠다. 딱 10가지 테마만 알아라. 이겁니다. 절대평가가 되고 난 이후에는요. 옛날에 상대평가 때하고는 다르게 수능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킹콩이 딱 10가지만 알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0가지만 뭔지 우선 좀 띄워놓을게요. 10가지만 알면 어느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도 그리고 어떤 영어 교재를 보더라도 이해가 훨씬 쉬워질 거다. 영어의 기본을 제대로 잡아주겠다. 그런 거로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10가지는 우선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짠짠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걸 쫙 보시면서 쫄면 안 됩니다. 어려워 보여. 그러지 마세요. 저 킹콩을 한번 믿고 따라와 보세요. 제가 정말로 쉽게 강의를 해놨습니다. 아주 쉽고 그리고 또 한 강좌의 러닝타임이 매우 짧습니다. 얼만큼 짧은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볼까요? 총 10강만 들으면 기본이 잡히는데요. 그 10강이 한 강당 15분씩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한 짧은 건 13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17분, 18분이고. 아주 짧으니까 부담없이 들으시면 되고요. 본인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 여러분이 아 난 좀 영어가 노베이스인데 영어 언제 하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겁니다. 노베이스라면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초고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학생분이 나는 중위권 이상인데 상위권인데 이거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빨리 끝나니까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듣다 보면요. 아, 이거 내가 영어 실력이 여기가 좀 부족한 게 있었네. 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 진단될 거고 그리고 그 관점을 아 난 이게 좀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 잘못된 관점을 제가 옳게 전환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등급이든지 실력이 좋든 나쁘든 문과든이 있거나 무조건 수업 한번 짝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으니까 부담없이 아닙니다. 이 얘기가 지금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난도 문제들 있잖아요. 이 고난도 문제들은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느끼는데요. 기본을 흔들게 만드는 문제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기본이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좀 드리고자 했었는데 기본이라고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쉬운 거. 맞아요. 기본은 쉬워요. 기본이라는 건 쉬운데요. 근데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그 기본을 잘못된 기본으로 시작을 해버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버리면요. 그 잘못된 기본이 나한테 채화가 돼버려서 나중에는 그 잘못된 기본을 바꾸기가 힘들게 되고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급에 상관없이 이거 한 바퀴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 영어의 시작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다. 관점의 전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영어는요. 단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하지. 단어력만 확보되면 영어가 쉬워지는.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다시 좀 읽어볼게요. 영어의 시작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다. 라는 건 저의 의견입니다. 이 얘기 듣고 여러분 혹시 반박하고 싶은 기분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 기분은 이 밑에 있는 이 네 줄의 글을 읽으면 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문장이라는 이 두 글자를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장이라는 글자를 사전에서 검색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답니다. 문장이 언어에 있어서의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전에 있었던 단어는요. 그 단어 자체 하나만으로는 언어적 의미가 형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공부의 시작은요.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어는요. 단어 하나만 했을 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뜻이요. 이 문장에서는 저렇게 쓰이고 저 문장에서는 저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관점의 전환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영어의 시작은 단어가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문장으로 전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저게 바로 영어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요.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었던 그 열 가지 테마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쫙 보여드렸는데 공부의 시작은 문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문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문장을 쫙 이해하고 나면요. 두 번째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문장이 점점 좀 길어지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학생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문장이 길어지는 건 그냥 단순히 단어를 계속 많이 써서 문장이 길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잘못된 전환을 전환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문장이 길어지는 건 원리가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긴 문장이더라도 짧은 문장처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 기본기를 잡는 10가지 테마 제일 먼저 문장을 이해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문장이 어떻게 해서 길어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요. 이제부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 접속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단문과 복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으면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단문이라는 건요. 주호동사가 한 개만 있는 거예요. 복문이라는 건 주호동사가 두 개 이상 여러 개부터 있는 겁니다. 1강과 2강이 단문입니다. 그리고 3강에서 접속사부터 시작하면서 복문이 되면서 진짜 길어지는 문장에 대한 원리 이거보다 수준 높은 문장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장이 뒤집어지는 도치된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10가지 테마 이 강좌에서 1강, 2강, 3강, 4강을 통해서 문장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면서 탄탄한 베이스를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흰색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5번부터 10번까지 노란색으로 해놨잖아요. 그거는 기본에서 이제 베이스를 잡았으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날개를 폈으면 그때 날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10강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를 했을 때는요.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진짜로 제가 열심히 열강을 해서 완강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새 낀 거는 완전 아저씨인데 영화, 책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 같은 걸 이렇게 한 번 보고 재밌어서 나중에 한 번 또 보면 어? 처음에 안 보였던 게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세 번, 네 번 보면 오! 막 책도 왜 이런 얘기 있잖아. 행간의 의미.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것처럼요. 이 기본기를 잡는 이 10가지 테마의 강좌는 여러분 반드시 한 번에 끝내지 말고 3회도 기상하세요. 잘근잘근 씹어보세요. 껌을 먹을 때, 단물이 나올 때까지 보통 씹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돌리시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시면 효과가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제가 이제 교재에 연습 문제를 충분히 해놨는데 그걸로 체화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좌에서 여러분의 이게 기본 강좌니까 단어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려운 단어는 제가 단어 수를 좀 적어놨어요. 많이 적어놨는데 혹시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 최대한의 단어를 좀 적어놨습니다. 적어놨으니까 별로 이제 학습에 방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단어도 있어요. 모르면 조금 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Q&A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세요. 인간 Q&A 게시판. 그럼 제가 직접 달고 여러분의 고민도 상담을 해주고 모르는 것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Q&A 게시판 갖고 안 되겠다. 현장으로 찾아오죠. 현장으로 찾아오면 저 킹콩이 그냥 직접 오 너구나. 아 반갑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할 겁니다. 어때요? 수능영어의 기본. 제가 여러분의 그러한 어려움 이걸로 제가 진짜 한큐 그냥 한번 해결해 드리려고 진짜 노력해서 만든 강좌입니다. 교재도 풀었고요. 해결해 드릴게요. 저 믿고 1강부터 한번 따라와 보세요. 문장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강하게 끌어드릴 테니까 저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강에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